미추홀구가 민선 8기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2차 회의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검토와 수정안건심의, 공약사항 추진개선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 의결된 사항은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그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. 정광세 민선 8기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장은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돼 주민이 원하는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